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월달 통계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아 상승폭이 어마무시하네요 161명 40명 40명대 남아지가 다키스톤으로 했을 때겠죠 어 여기도 다키스톤 적혀있냐 아마 그런거 같습니다 500명대 왜 많았냐 목요일이면 무슨 이벤트를 했었나보네요 어 상승세가 그렇네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어마무시한 편차네요 최고 동시생 시청자였구요 평균 평균은 몇이었냐 28 135 평균은 많으면 아니 평균이 뭐 이러냐 왜 이렇게 들쭉날쭉이 심한거야 아 그렇습니다 들쭉날쭉이 어마무시하네 누적 시청자 제일 많을때가 만 명대까지 와 많이 올라갔었다 누적 없어 어 그래도 많을때는 백대까지는 아니 평균이 뭐 이 아니 내건 그래프가 왜 위아래 위아래가 심한거야 방송시간 아 통계여표로 갑시다 안되겠다 통계가 있지않을까 합쳐진게 있을텐데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 2월달 28일이지요 347시간을 방송했습니다 28로 나누면은 대강 한 12시간 13시간씩 했나 업소 나누면은 한 100개 150개정도 되나 평균 동지수증상은 95였고 최고는 515명이아네요 2월 7일이 뭐 했냐 2월 7일에요? 모르겠어요 방제가 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가지고 야 347시간이면 엄청 많이 했네 348시간 아닙니까 아 많이 했네 성발분료 14% 86% 나이대가 아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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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가 1분 10분대가 50% 야아 사실상 이 1시간 이상이 넘어가야지 자주 보시는 분들이겠죠 한 10%정도 아 모바일 비율이 참 높네요 시청자 별별량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아아 제가 몇시간 했죠 뭐 제가 삼백 삼백오십오 삼백 몇시간 했더라 제가 몇시간 했습니까 야아 258시간 228시간 야아 랭킹 1위 258시간 2위 227시간 3위 180시간 거의 요기 탑10에 들어가 탑20에 들어간다면 그래도 자주 시청해주신다 시간날때마다 야아 아주 좋습니다 채팅입력 탑 어허 12415 아주 독보적 1등이군요 하하하하 수번째 3371 2014 971 921 900대 요기서는 1000이하고 하.. 랭커 3위가 1위가 다 이기네 하하하하 1위가 다 이기는게 아주 충격적인 결말이겠군요 야아 타합처도 1위가 이기지 않나 안.. 그렇게는 안되나 1위.. 아 그렇겠다 그치 야아 어쨌든 독보적 1위 1232가 엄청나네요 전차가 야아 아아 금치고 사용이 많은 사람 아주 안좋습니다 채팅 금지 횟수 그렇군요 강퇴당한 사람 얼마나 나쁜 시설했어 제방은 잘 강퇴 안하거든요 두번 강퇴당했으면은 어..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아 다음 통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빌번호를 입력해야되니 아.. 먼치의 2월달 내역입니다 아 오늘도 좀 받아가지고 2월달 별풍성 내역입니다 제가.. 아 뭐야 뭡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최근 환전이 2월 1일에 했으니까요 딱 한달되는 해에 6,960개를 받았네요 그렇다면은 하루에 200개 정도 230개 정도 받았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저희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골고루 쏘는 사람이 아니라 쏘시는 분들이 많이 쏘시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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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에 개인적으로 좀 감동받았던거라 그럴까 야.. 이번달에 좀 감명받았던거 이번달에.. 아 저번달이죠 저번달에.. 광고 수익금 20만원 나왔더라구 와.. 차이보세요 처음에 11,000원 4만원 4만원 7만원 20만원 야.. 갑자기 20만원으로 뛰어가지고 약간 감명받은거 아시지요? 야.. 근데 이번달은.. 아.. 이번달은 느낌상 한 10정도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주 감명깊네요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에드벌룬 에드벌룬도 있는데요 에드벌룬도 꽤 많은 분들이 받아주셨는데 에드벌룬도 2만원대에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 다 합친거고 2월달 거 있나요? 2월달 지난달을 조회하고 싶은데 어.. 그렇지 어.. 지난달에 많은 분들이 또 다운받아주셔가지고 22개 어.. 좋습니다 아..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거 가거든요 아.. 4층 얘기에요.. 글쎄요.. 아.. 일단은 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